자 그럼 지금부터 오산중고등학교가 주최하는 이중은섭 추모 미술전 대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산고등학교 73회 동문이며 이번 전시에 춤풍을 한 하정민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옆에 계신 사단법인 대한민국 공공미술협회 하정민 회장 임금을 사회로 맡게 된 김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시아경제TV에서 김하정의 미스터리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인 이중섭 화가의 추모전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무척 경험을 시작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집니다. 오산학교 이사장 되시는 김동인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오산촌 동무창 회장이신 유기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남가의 문안회사 강용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용산구 하태촌 영예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용산구 이수협회의 총무대 대신 최상기 상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 주최자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오산고등학교 김승옥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산중학교 노형덕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지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지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면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지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승범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전년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최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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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영희 선생님 최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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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까지 그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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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위하여 하겠습니다 아름절을 위하여 위하여 내 복무 어디로 이 홀로 앉아서 빌 저 이를 생각하니 눈물만 얼음 봐 정의 정의 드라이 reading